정훈인가? 정훈인가? 정훈이야 정훈이 정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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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훈아 화이팅! 정훈아 화이팅! 정훈아 화이팅! 제 이름이 저기 아까 목동이 형 김병찬 형 아들이에요 아 그래야 되네 아우 진짜 따네 정훈아 화이팅! 정훈아 화이팅! 정훈이 화이팅! 정훈이 화이팅! 정훈이 화이팅! 잡겠다! 잡을 수 있겠네요 1등을 잡고 2, 3등이 올라갈 수 있고 잡겠다. 정훈이 화이팅! 힘내요! 힘내여! 힘내여! 화이팅! 정우다! 어! 정우다! 우와... 무슨 몇 명까지 나가요? 예선이야? 결승 아니야? 지금 결승! 2명 나가요? 2명? 3명! 3명! 쟤는 진짜 혼났어요. . 1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8명! 다 됐어! 4명! 2명! 7명!